지난 14일 중국 훈안성의 한 가정 cctv 영상입니다. 한 엄마가 아이를 업고 거실 쪽으로 걸어갔는데요. 그런데 엄마가 몇 걸음 갖고는 제자리에서 멈칫하더니 그대로 힘없이 뒤로 넘어지고 맙니다. 엄마가 넘어지면서 업혀있던 아이도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고 깜짝 놀란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소리를 들은 아이 아빠가 달려오며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한편 지난 6월 중국 스천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한 아빠가 벽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아빠 목을 감싼 딸이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빠의 손이 힘없이 떨어지고 다리도 풀리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업혀있던 딸도 함께 뒤로 넘어졌고 아빠는 한참을 힘없이 누워있더니 잠시 뒤 정신을 차리고는 우는 딸을 일으키는데요. 다행히 네 사람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의료 전문가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아이가 부모에게 업히면서 부모의 목을 졸라 순간적으로 산소를 차단해 부모가 기절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목에 있는 경동맥동이 혈압 심박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들의 목을 끌어안을 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부모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양육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ve